장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일회용 비닐봉지의 사용을 줄여야 한다라는 이 문장을 영어로 옮겨 볼 텐데요 일회용 비닐봉지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일회용이라고 하면 어떤 표현이 생각이 나시나요? disposabl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dispose of라는 동사 표현을 배운 기억이 있으실 것 같은데 무엇을 없애다 라는 뜻이죠 처분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처분할 수 있는 게 disposable이죠 그래서 한번 쓰고 버리는 것을 disposable라고 하기 때문에 일회용 상품을 얘기할 때 많이 등장하는 그런 단어죠 그 다음에 비닐봉지는 우리가 이제 비닐이라는 게 외래어인데 원래 final이죠 final 그런데 이 final이라는 단어를 쓰면 원어민은 이해를 잘 하지 못합니다 이 final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지니냐면 지금은 이제 좀 구할 수가 없는 LP판 있잖아요 레코드판 그것을 final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비닐이라고 얘기할 때 final이라고 하면 의미 전달이 안 되고 그때는 plastic이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disposable plastic bags가 일회용 비닐봉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의 사용을 줄여야 되는 거니까 일단은 수동형 문장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the use of disposable plastic bags 그 다음에 줄여야 되니까 should be reduced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회용이라고 할 때 disposable이라는 약간 어려운 단어를 쓸 수도 있지만 한번 쓴다라는 의미로 좀 더 쉽게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게 single use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single use plastic bags라고 하면 이것도 결국은 일회용 비닐봉지를 뜻하게 되죠 그래서 이 문장은 disposable이라는 단어를 써도 좋고 아니면 single use를 활용해서 이번에는 능동형 문장으로 쓰면 we should reduce the use of single use plastic bags 이렇게 또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single use plastic bags가 일회용 비닐봉지라는 의미를 잘 전달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일회용을 말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두 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disposable도 좋고요 single use도 좋고요 또 한 가지 비닐을 vinyl이라고 하면 안 되고 plastic이라고 표현해야 된다 이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점도 기억이 나고 내가 끝난다 樹게 Sarah 제가 읽고 있습니다 내가 읽고 있는 것만